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감사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 가입해주신 찰떡님, 이창용님, 클래닛님 가입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후원금 그 이상의 가치를 전달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7월 4일날 독립기념일로 휴장이기 때문에 7월 3일날 미리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유프로 퇴직금 프로젝트는 10분할 매수가 되었구요 TMF채금 프로젝트는 7분할 매수가 되었습니다 다음 매수일은 7월 11일입니다 10분할까지는 초기 물량을 잡기 위해서 양전음전 상관없이 매수를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1분할부터는 상황에 따라서 25분할까지 양전음전 상관없이 물량을 계속 모아갈 것인가 아니면 음전 상태에서 모아갈 것인가 라는 고민을 두고 결정이 된다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손익 한번 보시겠습니다 TMF를 7.78달러에 35주 매수를 했구요 유프로는 47.36달러에 4주 매수를 했습니다 계좌장구 보시면 정말로도 운이 좋게 손익은 36만원 정도 수익을 보고 있구요 TMF는 1.49% 유프로는 12% 수익 중입니다 TMF채금 프로젝트와 유프로태직금 프로젝트를 똑같이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똑같이 진행을 하셨다면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실 겁니다 수익 전환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가 유프로태직금과 TMF채금 프로젝트 매매 내역에 대한 이야기였구요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저희 여러분들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시장이 상승장 초입이다 대부분 전문가들이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물량을 못 담으신 분들께서 많이 조급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3배의 수를 추종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보시면 유다우입니다 다우산업을 3배로 추종하고 있는 지수구요 이거는 MDD 전저점 대비 54% 상승을 해줬구요 저희 S&P500을 3배로 추종하고 있는 유프로는요 69% 상승을 했습니다 QQQ를 3배로 추종하고 있는 TQQQ는 138%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도체 지수 SOXX를 3배로 추종하고 있는 SOXX는요 267% 상승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높게 상승한 종목은요 반도체 지수 무려 200% 이상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우산업을 추종하고 있는 유도우 같은 경우는 50% 이상을 상승하게 되면서 반도체를 추종하고 있는 XXL는 267%까지 상승을 해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물량을 못 잡고 포모현상으로 급하게 매수를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4가지 상황을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정말로 지금 상황에서 제발 이것만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물량 없으신 분들께서는 예를 들어서 투자금 100만원에서 5%씩 5만원씩만 정리식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지금 거치식으로 한방에 급하셔서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100% 물릴 거 각오하고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어느 정도 시장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어떤 조정이 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한방에 현금 다 써버리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오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 대비를 위해서 현금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관점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시장을 둘러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지금 살 때도 팔 때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정리식 매매를 꾸준하게 공포스럽게 두려움을 이기신 투자자 분들께서 그 보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분들의 보유자의 영역으로 상승장을 최대한 즐길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때 두려움 다 이겨내고 공포장에서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현재 평균 수익률 100% 이상 보유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제가 이때 매수를 아주 무섭게 했기 때문에 평균 수익률 100% 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래도 정말 사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 사실 분명하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내 계좌 상태가 마이너스인 거 쉽게 말씀드리면 크게 물릴 거 각오하고 매매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이유는요 네 번째 우리는 3배 레버리지 ETF 투자자입니다 3배 레버리지 어떤 것이죠?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더라면 정리식 투자 3배 레버리지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변동성의 원리도 있고요 특히나 미국은요 상한가 제도가 없어요 한국 코스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0% 상한가 제도가 있지만 미국은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1배 수가요 20% 30% 하락하게 되면은 3배에서는 마이너스 60% 90% 한방에 하락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방에 깡통찰 수 있는 상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조금씩 물량 담아 가시면서 현금을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요 최대한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살 때는요 정말 공포스러웠을 때 2022년 10월부터 1월까지 매수를 해야 될 시점이었고요 지금 팔 때는요 지금 어느 정도 현금 부족하신 분들께서는 비중을 조절하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말 물량 없으신 분들께서는 소량으로 조금씩 담아 가시면서 기회를 엿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3배 레버리지 투자 만만한 종방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상승할 때 정말 무섭게 상승한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반면에 하락할 때 폭락할 때는 음해복리로 정말 무섭게 한방에 깡통찰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한 번 더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자주 보여드리고 있는 두려움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현재 84점으로 극도 탐욕 구간이에요 80점이 왔었던 이 구간은요 지금 2023년 상반기에 별로 없어요 2022년도에도 별로 없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년 반 만에 2년 만에 80점 넘는 상태가 온 상황입니다 이 80점은요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막대한 유동성이 풀렸을 때 왔었던 구간이고요 지금 이 구간이라면 어느 정도 조정이 와도 이상하지 않다 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치식으로 한방에 몰빵 매수 해버리게 된다면 세배수 투자 같은 경우는 한방에 깡통찰 수 있는 정말 좋은 자리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4가지 경우 정말 물량 없으신 분들 소액으로 물량 담아가시면서 현금 비중 조절하시면서 시장을 공부하고 둘러볼 때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무서운 사진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고 계시는 모든 종목이 마이너스인 계좌는요 2022년 10월부터 정리식 투자를 진행했던 계좌고요 2023년 7월 현재는요 동일한 계좌입니다 이랬던 계좌가 상승장 공포장에서 정리식 매수했던 계좌가 상승장을 맞이했을 때 평균 수익률 150%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준 상태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포모 현상을 느끼신 분들께서는 왜 이때 공포시장에서 매수하지 않았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똑같습니다 공포시장에서 매수하셨던 분들께서는 지금과 같은 수익률을 보고 계실 테고요 포모 현상을 느끼시고 지금 급하게 거치식으로 몰빵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반대로 마이너스 계좌를 맞이할 확률이 높은 시점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시장의 예측과 방향성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미리 대응을 하고 정리식으로 바닥을 잡아가는 개념으로 앞으로 다가오는 시장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벌써 2023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고요 이번 2023년 하반기도 현명한 정리식 투자자 분들과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